대한민국 진짜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요한입니다. 이 4대시 A편에서는 책의 유닛 공사에 나와있는 100개의 단어들을 정상속도로 한 단어당 3회씩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각 단어들을 천천히 들으면서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따라서 발음해보며 그 발음과 철자, 의미 등을 충분히 익히고 암기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자신있게 암기를 마칠 때까지 반복훈련을 해주시고 암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4대시 B편으로 넘어가서 1.5배속의 빠른 속도로 동일한 내용을 들어본 후에 이어지는 한영과 영한 테스트를 거치면 한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암기하신 단어들을 잊지 않도록 완벽히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 1초만에 한 단어씩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무리 훈련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 암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초어즈 집안 허드렛예 하우스 초어즈 집안 허드렛예 하우스 초어즈 청소 클리닝 청소 클리닝 청소 클리닝 빗자루 브루음 빗자루 브루음 빗자루 브루음 먼지 티끌 더스트 먼지 티끌 더스트 먼지 티끌 더스트 쓰레받기 더스트 팬 쓰레받기 더스트 팬 쓰레받기 더스트 팬 걸레 걸레 dust cloth 걸레 rag dust cloth 걸레 rag dust cloth 봉걸레, mop 먼지털이, duster 쓰레기통, trashcan 쓰레기통, trashcan 재활용 쓰레기통, recycling bin 재활용 쓰레기통, recycling bin 재활용 쓰레기통, recycling bin 세척제, cleanser 세척제, cleanser 세척제, cleanser 유리창 세정제, window cleaner 유리창 세정제, window cleaner 세탁, washing 세탁, washing laundry, laundry 세탁물, 빨랫감 laundry 세탁물, 빨랫감 laundry 세제 laundry detergent 세제 세제 laundry detergent 세제 laundry detergent 빨랫비누 laundry soap 빨랫비누 laundry soap 빨랫비누 laundry soap 섬유유연제 fabric softner 섬유유연제 fabric softner 섬유유연제 fabric softner fabric softner fabric softner 표백제 표백제 bleach 표백제 bleach 표백제 bleach 빨래바구니 laundry basket 빨래바구니 laundry basket 빨래바구니 laundry basket 양동이 bucket 양동이 bucket 양동이 bucket 대야 wash basin 대야 wash basin 대야 wash basin 빨래판 washboard 빨래판 washboard 빨래판 washboard 세탁술 scrub brush 세탁술 scrub brush 세탁술 scrub brush 빨래건조대 close rack 빨래건조대 close rack 빨래건조대 close rack 빨래줄 close line 빨래줄 close line 빨래줄 close line 빨래집게 close pin 빨래집게 close pin 빨래집게 close pin 옷걸이 다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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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미 다리미 다림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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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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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분사기 물 분사기 분무식 다림질 다림질풀 스프레이 스타트 분무식 다림질풀 스프레이 스타트 분무식 다림질풀 스프레이 스타트 욕실 bathroom 욕실 bathroom 욕실 bathroom 샤워기 꼭지 shower head 샤워기 꼭지 shower head 샤워기 꼭지 shower head 샤워 커튼 shower curtain shower curtain 샤워 curtain shower curtain 커튼봉 curtain rod 커튼봉 curtain rod 커튼봉 curtain rod 욕조 bathtub tub 욕조 bathtub tub 욕조 bathtub tub 욕조의 배수구 drain 욕조의 배수구 drain 욕조의 배수구 drain 배수구 마개 stopper plug 배수구 마개 stopper plug 배수구 마개 stopper plug 세면대 sink 세면대 sink 세면대 sink fl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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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수간 hand towel 세수수간 hand towel 세수수간 hand towel 목욕수간 bath towel 목욕수건 bath towel 목욕수건 bath towel bath towel 수건 거는 고리 hook 수건 거는 고리 hook 수건 거는 고리 hook 세탁물 세탁물 바구니 hamper 세탁물 바구니 hamper 세탁물 바구니 hamper 변기 toilet stool 변기 toilet toilet stool 변기 toilet stool 법 두루마리 화장지 toilet paper 두루마리 화장지 toilet paper 두루마리 화장지 toilet paper 변기용 솔 변기 압축기 변기 압축기 욕실 수납장 욕실 수납장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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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칫솔 거리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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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프페이스트 면도기 레이저 면도기 레이저 면도기 레이저 면도크림 쉐이빙 크림 면도크림 쉐이빙 크림 면도크림 쉐이빙 크림 면도솔 쉐이빙 브러쉬 면도솔 쉐이빙 브러쉬 면도솔 쉐이빙 브러쉬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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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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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체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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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용 매트 욕실용 매트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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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용 침대 싱글 베드 일인용 침대 싱글 베드 일인용 침대 싱글 베드 이인용 침대 더블 베드 이인용 침대 더블 베드 이인용 침대 더블 베드 침대 커버 침대 커버 베개 베개 베개닛 침대의 머리판 침대의 머리판 침대의 발판 침대의 발판 한 쌍의 싱글베드 중 하나 한 쌍의 싱글베드 중 하나 한 쌍의 싱글베드 중 하나 풍신한 이불 풍신한 이불 풍신한 이불 풍신한 이불 홑이불 홑이불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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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 블랭킷 담요 블랭킷 담요 블랭킷 방향제 에어 프레쉬너 방향제 에어 프레쉬너 방향제 에어 프레쉬너 서랍장 뷰로 서랍장 뷰로 서랍장 뷰로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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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개 블란드폴드 눈가리개 블란드폴드 눈가리개 블란드폴드 자명종 시계 알라믹 클럭 자명종 시계 알라믹 클럭 자명종 시계 알라믹 클럭 아기방 The baby's room 아기방 The baby's room 아기방 The baby's room 딸랑이 랄롬 딸랑이 랄롬 딸랑이 랄롬 랄롬 인형 doll doll 인형 doll 인형 doll 젓병 bottle baby bottle 젓병 bottle baby bottle 젓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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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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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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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로션 베이비 로션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파우더 아기용 물티슈 베이비 와이프스 아기용 물티슈 베이비 와이프스 아기용 물티슈 baby wipes 턱받이 bib 턱받이 bib 턱받이 bib 유아용 울타리 침대 crib 유아용 울타리 침대 crib 유아용 울타리 침대 crib 요람 cradle 요람 cradle 요람 cradle 장난감 상자 toy chest 장난감 상자 toy chest 장난감 상자 toy chest 소화용 변기 potty 소화용 변기 potty 소화용 변기 potty 기저귀 diaper diaper 기저귀 diaper 기저귀 diaper 아기옷 baby clothes 아기옷 baby clothes baby clothes 보행기 walker 보행기 walker 보행기 walker walker 보행기 walker Umocha walker 이로써 중등종합 영단어 5천 책의 유닛 4, 집안일, 집안 각 장소에 쓰이는 물건들에 대한 명사 100단어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소리 파일로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다음 편인 4대시 B편에서 빨리 듣기와 테스트를 마친 후에 반드시 단어 책을 통해서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쭉 읽고 내려가며 굳히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절대로 잊지 않고 즉시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후로도 계속 제가 쓴 단어책인 워드포커스 중등종합 영단어 5천의 내용을 모두 이렇게 100단어 단위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것입니다. 본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열공하셔서 반드시 영단어 암기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